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.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안기역, 예를 들면 부산, 제주도, 강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. 사실 해수욕장암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해파리와 상어입니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요즘은 다 해외여행료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해외여행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. 장마전선이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. 어제 서울에